범적불가의 가창력. 노래하는 한 송이 장미. 패션이 스타. 가수 장미화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만났군요.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. 헬기를 타고 옮겨.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팝콘이 막 튀기는 거야. 군인 아저씨가 저 밑에서 총 쏘는 겁니다. 꼭 이루고 싶다는 거 있다면.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거예요.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.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란다? 내 걱정은 하지 마. 내가 알아서 살게.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강 고민은 뭘까요?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다고요. 장미화 누님을 위한 진짜 이론밥상 진리밥상을 공개합니다.